오늘은 단비챗방에 가는 길입니다. 여기는 세종시에 있습니다. 서울에서 한 2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. 한 번도 안 쉬고. 길이 나오겠죠? 일단 한번 길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기가 안 보이네요. 여기 보면 주황색 건물이 있잖아요. 저 건물인 것 같아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산속에 어디로 갈래? 길이 없네 오이가 아니네 잘못 왔어 이쪽도?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